5.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배들어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배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구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이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과 율법학자들도 거기에 앉아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놓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라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라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결혼 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다.